오늘 또 방금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꼬르마를 앞으로 붙여서 손으로 따라 붙잡아서 오늘 고생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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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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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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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bye bye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실력인가 봐요 아유 이거 참 생각도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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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봐주시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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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오셔야겠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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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